지난 3일 서울시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꿉들거리고 있는 그런 단지들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이 바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아파트의 충고 제한 지금 현재 35층 충고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충고 제한을 폐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충고 제한을 폐지를 하게 되면 재건축의 가치가 수익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왜? 35층으로 제한했던 것들이 그만큼 40층, 50층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고 한다면 즉 아파트를 좀 더 고층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플러스 알파만큼 증가층이 증가한 만큼 이만큼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재건축에 대한 투자 가치가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 직후에 한강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매물이 거둬들이는 단지도 있고 또 호가를 압구점 같은 경우에 2, 3억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기사화된 내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이번 2040 서울플랜이 앞으로 서울시장 특히 재건축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장의 집값에 불을 붙일 수 있는지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호가 2, 3억씩 올렸다 대치동 압구점 충고 제한 폐지에 반색한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35층 충고 제한을 폐지했고요 다만 한강에 붙어있는 한강의 연접부 15층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규제 폐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반면에 아직 영영형 상승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이 바로 나타난다 이거는 약간 기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3일 날 2040 서울 도시기공계획을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고 가장 핵심이 바로 35층 높이를 제한을 폐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폐지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는 것처럼 거의 성량값처럼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 다양성을 준다는 거죠 다양성을 준다는 거고 처음에 이제 그 한강에 대한 부분에서 오세훈 시장의 현재 지금 어떤 시장직으로 맡으면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강 사업인데 과거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강의 어떤 프로젝트, 유통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한강을 어떤 싱가포르처럼 그런 식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성량값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성있는 그렇게 해서 보기도 좋고 그런 공간으로 약간 만들겠다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큰 포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었을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스카이라인을 딱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해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5층 이상은 안 돼 35층까지만 해 이렇게 했고 또 한강수변연접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층까지만 하자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을 갖고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2040 서울플랜에서는 좋아 한강수변연접부 같은 경우에는 15층으로 유지해 하지만 그 뒤쪽에 있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35층 이상으로 올리자 이게 현재 지금 가장 큰 어떤 가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왜 한강수변연접부에 있는 아파트를 올리면 그만큼 더 조만간이 좋아지지 않겠냐 근데 왜 여기는 층수를 올려주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을 의문을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아파트 너무 높아져 버리면 뒤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한강변에 가깝긴 하는데 앞에 있는 아파트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조만권이 뭐야 뭐가 없어요 바로 일축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 형평성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한강에 연접해 있는 데는 15층을 두고 하지만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35층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35층으로 묶여있는 단지들이 이제 앞으로 35층 이상 40층 그리고 50층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충고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35층만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10층 내지 15층을 더 플러스로 한다라는 다음에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색하는 겁니다 반색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조합원의 수익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커져?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현재 지금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조만간 내가 만약에 여기에 조합원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나는 초고층 아파트에서 조만권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그래? 좋아 그러면 매물을 거두르자 일단은 그리고 효과를 한번 2억씩 올려보자 거래가 되면 또 2억씩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물을 거두르거나 효과를 했는데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거래가 딱 확연... 이제 봐보세요 이제...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는데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면 실제 올라간 효과만큼 거래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위기가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실 또 솔로시 기본객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층수는 3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해 준 대신에 영적률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제3종 일반 주거 영적률 250%를 유지해 놓은 상황이에요 영적률 상황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하는 스카이라인 어떤 고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감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풀려야지 많이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재건축 단지의 영적률을 최대 500%까지 또 올리겠다 그러면 500% 올리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60층, 70층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해서 물꼬를 튀긴 했어 그런데 아직까지 영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조만간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영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발표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분이 나타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비해서 가치 상승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요층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살려고 하는 수요가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번에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완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2차 정밀 예비진단 예비안전진단의 적성성 검토위단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주요한 키라고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풀어가야 될 숙증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재건축 시작하는 초입단계 안전진단의 이야기고 제일 마지막 단계 재건축 초과위기 환수제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초과위기 환수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곧 정부가 정책에 발표가 될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가 원하는 대로 공급 물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재건축 초과위기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1.9 유예를 하거나 이룰 수 있는 가능성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건축에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만 좋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강남과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파가 풍선효과처럼 주변에 있는 강북에 있는 다른 재건축 단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의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내 집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급지로 내가 한번 갈아타기 해볼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재건축 중에서도 초기 사업장에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 집만의 대상이 있어서 자기 어떤 메이팔, 메이술알 리스트에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볼 만한 충분한 어떤 가치가 있는 시점을 보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저는 더욱더 서울에서 특히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멀어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 일단은 충고 제안을 흔들었잖아요 그 말을 바꿔면 뭐예요? 앞으로 아파트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 아파트의 조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충고 제안을 푸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예요 그래서 조망에 따라서도 앞으로 이제 몇 억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재건축 아파트의 어떤 시작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서울 전체 집값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핵이 움직이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꼭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